꺼져있다 내 쪽 사운드 계단 내 쪽 방 안에 하나 방 안에 방 안에 방 안 해? 방 안 바깥으로 때리는 거 아니야? 내 쪽 사운드! 내 계단 아 깜짝이야 경기 에어 파스 싸웠어? 핵션 들어갔다 어? 우와! 뭐였어? 승관들. 옥상이랑은 왼쪽. 올라온다. 옥상기술. 위신 살려줘. 잠깐만. 조금만 기다려. 앞쪽에 있다. 이번 저깥뽀. 집 사이는 것 같은데? 앞에서 밀어야 해. 뭐야? 1주에 있다며? 다른 팀이다. 람보이 차 들어갔지 않아? 어? 터졌어 뭐야? 하나 진짜? 쟤 뭐야? 뭐야? 쳐박은 거 아니야? 쟤 쳐박았다 뭘 잡지? 아 2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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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기다리고 오른쪽에도 있어 폭탄한다 있고 있고 폭탄한다 내가 바깥 파쿠라는 거 볼게 둘이 해 어디야? 사운드는 없어 잠깐만 건너온다 한 번 너머에 있어 얘가 죽인 거 킬러고 내가 갔어 얘가 집으로 빠질 수도 있어 아 뭐야? 쟤 못 갔어 북쪽 딱 앱이랑 클리어해 봐 나 박스만 있다 아 10박스만 있는데 어디 있어? 게임 까줄까? 나 여기로 갔대? 응 근데 정말 매달려있는 거 없다 좋아야 할까? 하나 갈까? 아 못 갈까? 봐봐 쇼파에 막혔나? 아아아아 잘해야지 끝까지